자 여원아 네?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할까?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공달언니랑 함께 일하게 될 메인인턴 정영훈입니다 별명 있지? 별명은 똥깡아지예요 그래 똥깡아지 우리 똥깡아지 경력이 좀 있나? 경력 아예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 말로만 듣던 개초자? 아 네 개초자 맞아요 그래 개초자지만 내가 실력자로 만들어줄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어때?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? 네 열심히 할 자신 있어? 완전 자신 있ением 열심히 할 자신 있다면 부쳐 행성 헬정 예예의 어디가 곳 plain 간만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연습많이 살길이 라는 각오로 연습하러 가자, 레츠고! 고고! 요원님, 잘할 수 있지? 가자, 가자! 오케이 갈게요 네 요원아 네? 잘한 거 같아?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진짜 못하는 거 같아? 네 꺼져 네, 우리 요원님 앞으로도 영상에서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, 안녕 꺼져 저 계속해서 요 머리 허벅지 헤어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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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역